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7일 카버 세번세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비변사 가르기를 지금 경상감사와 초유사의 장기를 보니 동네 부사 송인갑은 사변을 덮고 즉시 달려가서 조그만 공이라도 세우기를 맹세하였다 합니다. 낙동강을 걷는 이후로 죽을 곳을 찾았으며 전후 죽인 적의 수가 거의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어느 날 말이 자빠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전판관 이형은 먼저 성에 올라 창의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다가 피살되어 부자가 잇따라 죽었으니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순국한 절인은 예사람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가득 첨사의 군관 김경옥은 전후 세운 공로가 매우 많았는데 적을 베다가 죽었습니다. 고령사람 이호신은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역전하다가 적에게 살해되었으며 의령사람 조원남은 용맹이 뛰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성에 올라가 적을 치다가 단안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급히 표창하여 풍성을 내세우고 그 집을 후이 돌볼 것은 물론 후일 그 아들 한 명을 벗을 씻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7일 가보 네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보득 조정은 10월 15일 박장군에서 동궁에서 어차를 받들어 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수일 안에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전달하는 일에는 뜻이 없어 다른 도로 갔다가 달을 지난 뒤에 동궁이 가까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로소 천천히 바쳤습니다. 그가 군명을 저버린 죄가 커서 듣는 사람들치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잡아다 국문하게 하소서 직강 이 홍로는 도 검찰사 이 양원의 마카에 있으면서 조정의 명을 어기고 근황한다 핑계하고서 많은 토병을 건드리고 가버렸습니다. 현재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니 물증이 붕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잡아다 국문하에 정죄하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 될 건데 본교 이 자헌은 왕자 한 분을 모시고 오는 일 때문에 영혼지방으로 향하려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소임이 극기 중한데 이원뿐이어서 언제나 모자라는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보낼 수 없으니 보내지마 소서하니 답하기를 조정은 지금 동궁을 모시고 있다. 이 홍로는 간 것을 모르니 천천히 조처하라. 기 자헌은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대선 2 덕경이 아뢰었다. 신이 첫 새벽에 강을 건너 동참장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역관 한 윤보를 시켜 먼저 국왕이 배신을 보내어 무난한다고 고하자 참장이 묻기를 판서는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하기에 윤보가 대답하기를 무난을 위해서이다. 또 전일 총야에게 가서 올린 문서를 미쳐 보여주지 못하였기에 노야에게 바쳐 전보하려는 것이다 하니 참장이 먼저 가져오게 하여 읽어본 후 윤보에게 적의 편지는 그날 벌써 치부하였고 지금 이 정문도 즉시 보고하겠다 하고 따라 전일의 보고서 초안도 보여주었습니다. 참장은 한참 군사의 갑옷과 병기를 점검하는 한편 보를 처결하느라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말하기를 야차에서 소곡만 입고 만나게 되어 편치 않다. 판서는 이 정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그대가 들은 대로 보고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연보를 시켜 소방의 사사가 위급하니 속히 와서 구원해달라는 뜻을 진술하게 하였더니 참장이 이는 상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양 총병이 군사를 조발하여 나아가는 책임을 맡았는데 요사이 도로가 점차 말라가니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곳에 머문지 2개월이 되어 간구를 골고루 겪었으니 속히 성사하고 본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어찌 이루 헤아릴 수 있겠는가. 또 동대강이 죽은 뒤부터 나의 마음은 불과 같아서 적시 부은함을 씻으려는 것이 그대에 비하여 더욱 급하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또 연보를 시켜 간청하기를 적세가 몹시 성함으로 소방의 군정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아침 아니면 저녁에 괴열될 걱정이 있습니다. 군사의 출동 시기는 노야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관하의 정의하고 용감한 군사 수백 명을 파견하여 용세한 적을 진격 섬멸하고 또 아군을 성원해 주기 바란다 하니 잠장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장, 유격에게 보내어 각기 효용한 군사 50명을 뽑아 바로 평양성 아래로 진격하여 성에서 나오는 적을 격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침 장, 유격이 가정을 보내어 통사를 불러서 요사이 적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신이 통사를 시켜 구강의 무난하는 뜻을 말하게 하고 이어 구호하기를 소방의 사세가 위급한데 현재의 병력은 500명으로 구강의 보호도 시급하다. 어찌 꼭 1천 명이 찬 다음에 강을 건너려 하는가 하니 유격이 동참장의 말을 들은 즉시 이미 정병을 뽑았는데 양군이 합하여 이 1백 명이 인바 곧장 평양으로 보내겠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가서 강변의 군사를 건네 줄 것이니 일루의 각참에서 말먹이와 군량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라. 구강을 보호할 군만은 대기하고 있는 500명의 군사가 달려갈 것인데 11월 1일에 강을 건너기로 예정하였다. 선조실러 29권 선조 25년 8월 7일 갑오 6번째 기사 김성일을 경상좌도 관찰사에 한효순을 경상우도 관찰사에 김술을 한승부 판년에 제수하다. 선조실러 29권 선조 25년 8월 8일 을미 1. 유대건이 동조에서 와서 문환하였고 이시언이도 국산에서 왔다. 상이 유대건 이시언을 인견하였는데 조하승지 민준 가주석 강욱 본교 기자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공은 잘 있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편안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세력은 어떠한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성천은 세 면엔 물이 있고 일면으로 적을 받는 곳인데 함경도의 적의 검화 금성 등지를 왕래하므로 열로의 상하에는 오래 머물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추지령으로 향한다고 하고 함경도로 향한다고도 하니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느 곳의 적이 그곳으로 향하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경계의 적이 금화와 금성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또 화악산 상봉의 절이 있는데 적이 많이 주둔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25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디 있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현재 동궁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찌하여 적을 막지 않고 동조에 와 있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동궁께서 이 일에게 적을 막도록 하고 싶었으나 한 번 패하면 다시는 어쩔 수 없는 까닭에 우선 성천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이 시연에게 군사를 건너리고 적을 토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동에서 외적을 포위하고 적 5명을 사살하자 적군 100명이 뒤따라 당도하였습니다. 시연이 외적의 성봉장 1명을 쏘아 죽이니 적은 후퇴아를 달아났는데 지금은 이 시연을 이천과 교체 시켰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의 적세는 어떠한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홍의의 적은 그 숫자가 적고 저탄의 적은 100여 명이고 평산의 적은 저탄보다 조금 숫자가 많고 풍덕 해암의 적은 모두 개성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양주목사 고 언백은 경성의 적군이 경성 밖에서 세 진으로 나누어 때때로 양주 지방을 분탕질하는 까닭에 내가 복병을 두어 다수 4로 잡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 밖에 나와서 진을 쳤다면 경성 안에는 적이 없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기에 대하여 다른 것은 흐른 것이 없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동궁이 사람을 시켜 염탐하였더니 최흥원의 집에 모여 있는 적의 숫자가 50명이라고도 하고 20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형사가 군사가 자꾸 약하여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서울 사람들이 사로잡혀 횡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신의 망련된 추측으로는 반드시 내란이 있어 밖으로 나와 진을 쳤을 것입니다. 또 덕건대 적이 조령 괴산등처로 향하려 하지만 아군이 맞고 있는 가들게 내려가지 못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주도 적에게 함락되었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양주의 한 방면은 적이 차지하고 있으나 곳곳에 아군이 매복해 있기 때문에 멋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황해도 사람들도 분발하여 도적하기를 생각하지만 군과 군량이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전의 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적의 시원은 적으나 밤중에 포스오는 소리를 들은 까닭에 동료의 제이신들이 큰 적뱅이 닥칠까 두렵게 여기고 성천으로 옮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지금 그대로 성천에 있고 싶어 하는가 하니 대건이 아르기를 그대로 있으면서 이 시원을 장수로 정하여 황해도의 적을 도벌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8일 을미 두 번째 개사 양사가 아르기를 상상군 박천관은 전에 임진의 군중에 있으면서도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패하여 달아나 정군이 놀라 무너지게 하였으니 이것도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몰래 자식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피하여 달아났다가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계의 어느 고울에 와서 거주하면서 다시 뻔뻔스럽게 삼도 울량사라 자칭하였습니다. 실상 없는 명목을 허장하여 공천만 보낼 뿐 조금 더 군량을 운반하여 지급한 실상이 없는가 하면 심지어 많은 사슬을 널어놓으면서 과장되고 헛한 소리로 장계까지 하였습니다. 전후의 행동이 이와 같아서 군수물자 마련에는 도움이 없음 물론 이를 그르칠 염려를 끼치기에도 알맞습니다. 파재검명하소서 사변이 발생한 뒤에 국사로 죽은 자가 진정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의열이 환히 드러난 자로서 지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포증이 미치지 않기도 하였고 이미 포증은 누였으나 물증이 아직 부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충의로운 사람을 격려하고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유사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살펴서 속기 고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8일 을미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최 의원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너리고 천리기를 와서 근황하려 하기 때문에 장래에는 희망할 만한 일이 많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 치우쳐 있는 해외도로 들어가서 군사를 나태하게 만들고 양식을 허비하니 훌륭한 계책이 아닌 듯 싶습니다. 다시 의원의 형편을 봐 진퇴시켜야겠습니다. 또 경계의 대장 변 원수는 군유를 어기고 군사를 잃었으니 무거운 벌로 다스림이 합당한 죄이기에 이미 선정관을 보내어 조처하게 하였습니다. 이 뜻을 진정의 제의장들에게 두루 효유하여 군유를 거듭 밝힘으로써 제대로 봉행하지 않은 수령은 죄의 경중에 따라 논제하게 하소서. 선조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9일 병신 첫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래길은 김경로로 하여금 강하러 가서 최원의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고 황해도의 외적을 치도록 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하니 오가는 사이의 날짜가 오래 걸릴 것입니다. 많은 병정이 삼현에 모였으나 통령에 합당할 사람이 없으니 경로로 하여금 삼현 군민의 장수로 삼아 도원수와 함께 동서에서 협공하게 하거나 혹은 황해도 해변으로 가서 그곳의 무장과 함께 해지의 외적을 몰아내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날짜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논은 매우 마땅하다. 삼현의 장수로 정하는 것과 황해도에서 모병하는 것이 합당하다. 군관과 종사관은 당연히 최원의 군대에서 뽑아내어야 될 텐데 최원이 이 유지를 보면 반드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여다 회개하기를 경로로 하여금 최원의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황해도에서 모병하여 황주 봉산의 외적을 토벌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현의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의 외적을 무찌르게 하고 최원을 불러 군대를 이끌고 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병하는 일이 좋겠고 최원이 군대를 불러 오는 것은 역시 어렵겠다 하였다. 선천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9일 평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하려기를 동궁이 이천에서 성천으로 들어와 머문다면 강원도 및 경기 근처는 반드시 놀라 헛어질 것입니다. 때맞춰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전교에 따라 심의정을 소무사로 모아서 감사와 함께 동심 협력하여 외적을 무찌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급히 하유하게 하였다. 선조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9일 평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하려기를 이천은 평양을 지키지 못한 뒤부터 산골짝으로 도망달아나 몸을 숨기고 즉시 행제서로 달려오지 않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동궁을 배할 하였습니다. 지금 동궁이 이가하게 되자 또 간 것을 알지 못하니 전후 주의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우선 전에 제수한 자급을 삭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9일 평신 네 번째 기사 병조가 호위 장사를 오랫동안 무죄로 시험하지 않았다 하여 호조의 명주 50필과 목면 50필을 내어 용만관에서 위사의 활소기를 시험하고 자동있게 상 줄 것을 청하였다. 선조시로 29관 선조 25년 8월 10일 정룡 첫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 예의조 판서 윤근스 공조 판서 한응인 병조 참 판서 이항복 호조 판서 이성중 이조 판서 이산보 대사은 이득형 형교 판서 신자벌 인견하였는데 두성지 육원 본교 기자헌 가아주스 강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양덕 근처에 모습을 드러냈으니 특별히 방어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행주의 소위에 와서 핍박하지는 않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서장에 이 말이 있는데 양덕은 어디와 접경하고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고운이 바로 이웃 지경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도로가 험한가 양덕 현감 홍구상을 채직해야 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양덕은 곧 산골짜기로 도로가 몹시 험하고 현감은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르기를 접전하는 데는 반드시 무신으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업체들은 늙고 세약한 사람이 아니면 채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맹사한 현감은 서생이고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미 채직시켰습니다. 하고 산부는 아르기를 순천군수는 지금 최차 해약했는데 기경복이 일찍이 순천군수로 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애모하여 셌으니 경복을 차정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정체에는 미안한 듯하나 이럴 때는 민심을 얻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임명하여 보내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을 막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토병을 뽑아 보내야 되는데 행제서의 무신은 모두 전투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부득이 기경복을 순천군수로 삼아 막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듯이 합당하다. 적이 혹 삼현으로 들어오지는 않겠는가? 하니 신잡이 아르기를 선척을 광양 등지에 미리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광양 첨사는 누구인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황세득입니다. 하고 근수는 아르기를 양덕 경감을 채찍시키며 따로 무신을 파견하여 막아야 됩니다.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기경복이 이미 양덕 등지에 당독하였으니 막게도 됩니다. 하고 덕형은 아르기를 무장을 파견하더라도 정의로운 군사가 없으니 반드시 강변의 토병을 뽑아 보낸 뒤라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우고는 어느 것으로 갔는가? 하니 응이니 아르기를 함경방어사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근수의 용천 등지에는 전선이 없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견실한 선척은 모두 가렸네요. 안주에 두게 하였습니다. 하고 신자분 아르기를 만일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굴량 등의 물품을 배에 실어 놓음으로써 뜻밖의 일에 대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이런 내용으로 어제 이미 이문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범연히 하지 말고 주밀하게 하라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급수문 아래에 배를 모이도록 하였는데 급에는 곧 나룩배임으로 바다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하고 성중은 아르기를 반드시 해선을 타고 나서야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급수문은 어느 지역인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용광지역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살펴서 조차하라 하니 근수가 아르기를 평양의 외적이 오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물러갔다는 말은 나라를 그르치는 이야기이다.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적은 반드시 갔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간 것을 아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가는 자가 많고 오는 자가 적은 까닭에 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함경도의 적과 합세하려 오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북쪽의 적과 합세하여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평양의 적은 숫자가 많고 북쪽의 적은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하여 성증은 아르기를 기경복 이외에도 무신을 파견하여 북쪽의 적을 막아야 합니다. 하여 선언을 하고 수로를 따라 공격해 들어가면서 배를 정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떤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니 신자비 아르기를 삼골구울에긴 여름에는 험하고 겨울에도 눈이 쌓여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정병이 있으면 막개가 용이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양덕 맹산 등지는 속히 막아야 한다. 두수가 아르기를 홍세공이 순찰사로 갔고 송은신도 이미 갔습니다. 이식은 방금 막으라는 명을 받았으니 반드시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하고 덕형은 아르기를 이 경전을 보네요. 강계에서 뽑아보낸 군사를 거느리고 막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중은 아르기를 강계 판관이 방금 군사를 거느리고 설한 령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모두들 의논하여 좋은 방법을 알아 중국군은 언제 오는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처음에는 9월이나 10월 사이에 온다고 했는데 혹은 그 전에 온다고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1만명이 차지 않더라도 6, 7천명은 되어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축한 양식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응이니 아르기를 유 성룡을 만났더니 군량이 1만명 군사에 반달 공급은 된다고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우리 군량을 많고 적음에 따라 군사를 청하는 것이 옵습니다. 4, 5천명의 변말을 청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현재 5일 곡식이 이미 익었으니 군량은 이을 수 있을 듯하다.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아군은 당연히 5일 곡식을 공급하되 중국군은 이것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응이니 아르기를 순환에 많은 군량을 운반해 두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 먹었다.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이천에서 밤중에 놀랐을 때 동궁은 전혀 독려하지 않고 머무르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모두 호터져 가버린 까닭의 부득이 성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고 신자분 아르기를 선척을 인산 등지에 모았다가 대가가 거동하는 곳을 따라 옮겨 정박하여 한편으로는 해적을 방비하고 한편으로는 바다로 나갈 물자를 대비하며 어떻겠습니까?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이 일은 명령에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의 주운선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가? 하니 산부가 아르기를 세척은 이미 갔고 그 나머지 선척은 모두 중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중류에 있다는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르기를 안주 근처의 적병 때문에 감히 상륙하지 못하고 배에 실은 채 중류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덕형은 아르기를 조 총병이 왜 검을 얻고 싶어 하니 황해도에서 얻은 외도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남군은 용맹이 있는가? 하니 항복이 아르기를 용병은 외적과 같으며 진태의 격자가 극히 신묘한데 방금 멀리서 왔으니 아마 피곤할 터인데도 오히려 연습을 중지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포수의 절반은 말을 타고 절반은 걸어다니는데 대동 포수는 모두 말을 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수는 얼마나 왔는가? 하니 근수가 아르기를 삼천명이라는데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르기를 대군을 청하지 않고 이 삼천명을 청하여 아군과 함께 동심 협력하여 공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오천명 이하로는 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 항복이 아르기를 중국군이 폐한 뒤에는 많이 청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많이 보내겠다 합니다. 하고 덕형은 아르기를 중국군으로서 사로잡혔던 사람이 평양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아직 감사병사의 문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온 김에 외적의 실정을 상세히 묻도록 하라 하니 덕형이 아르기를 추양이 예, 유격, 섭, 유격에게 평양에 있는 외적은 이천명이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반드시 두 명의 장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두 명의 장수가 있는 줄 아는가 하니 덕형이 아르기를 중국군이 외적의 한 장수가 거니는 군사는 이천명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두 명의 장수가 있는 줄 아는다 하였습니다. 하고 항복은 아르기를 중국군이 겁을 먹긴 해도 적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용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가 이미 갔으니 이런 때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를 잃게 되면 어쩔 것인가 지난 일은 이야기할 것이 못되니 속히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라 이에퍼는 물음직이 중국 장수에게 청하여 와서 구원하게 하라 또 전일 중국군이 앞에서 인도하는 장수를 두었는데 지금은 두었는가 하니 항복이 아르기를 전일에는 아군이 먼저 성에 오를 것이라 생각한 까닭에 아군의 용사를 앞에서 인도하는 장수로 삼았으나 평양성에 들어갈 때에는 저들이 스스로 선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시켜 길을 지시하게만 할 따름입니다. 또 남군은 술을 즐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정관을 가격에 보내어 중국군에게 지휘공할 것을 점검하게 하라 하니 성중이 아르기를 한 윤보의 말을 듣건데 장기공이 어찌하여 처음에는 잘 먹이다가 뒤에는 막히게 하는가 하기에 윤보가 입이 있어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다 하니 장기공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야기할 것도 없다 하였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무슨 말인가? 아니 성중이 아르기를 저 종병이 패배하여 들어갈 때 하루에 이틀 길을 달려 역참이 내려가지 않았으므로 공개하려 하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보의 말은 그 이의를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중국군을 맞아 접대하는 일이 중하고 인심도 반드시 요동할 것이라는 이료로 유성룡을 불러오라는 명을 거두라고 청하자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르기를 지금 28일에 마련한 군공의 기록을 보니 그날 참살 한 적은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데 군공에 참여해 기록된 사람은 300여 명이나 되니 지나치게 많은 듯합니다. 또 이 경중은 그날 자신은 전장을 치다르며 발사한 것뿐이고 적을 죽인 공은 별로 없는데 2등에 참여되기까지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3등 이하는 이를 근거로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공인 박성명은 전해지은 죄의 속죄를 허락하고 김응선은 실직을 제수하소서 김국씨 여담 손 사조는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니 그에 맞는 관직을 제수하소서 그 나머지 2등 이상은 도 원수에게 수를 헤아려 은으로 상을 주게 하고 3등 이하는 그 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1일 무술 두 번째 개사 공조판사 한 응인이 아래였다. 신이 의순간에 간이 장 유격이 막 강을 건너 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고하기를 노야는 1천명의 병마를 거느리고 이미 강상에 머물고 있지만 대군이 강을 건널 시기는 언제일지일는지 모르겠다 하니 유격이 전일엔 그대 나라의 급한 보고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병에게 큰 공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궁전을 수리하고 겁나를 조발하여 모으고 있다. 남병의 포수 3천명 중 600명은 이미 협강에 당도하였는데 남병이 일제히 당도하면 오르지 않아 강을 건널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2일 기해 첫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래기라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종사에 은대가 많았기 때문에 기율이 엄하지 않고 군정이 이완되었으니 제때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둥과 강탄이 무너진 것은 오로지 김, 억측, 허숙이 적의 모습을 보지 못한지 먼저 도망하여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중령으로 조처함이 합당하나 허숙은 왕성탄의 수어를 전인받은 장수였고 김, 억측은 곧 검찰하는 직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경중이 있습니다. 허숙은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미 군문에 보내어 공을 세워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용기를 북돋아 적진으로 달려가게 하는 의리에도 합당합니다. 오직 상의 제의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군문에 몹시 해이 되었으니 허숙은 군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2일 기회 두 번째 기사의 양사가 합계하기를 허숙을 군류를 따라 조처하는 일은 이미 하명하였습니다. 다만 강탄에서 군류를 어긴 제의장들 이렇다면 허숙, 박성명, 오응정, 이윤덕 등은 그 죄가 똑같아서 조금 더 차등이 없습니다. 이미 종군하여 죄를 지고 스스로 공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허숙에게만 군류를 시행하면 동일한 죄의 벌은 다르게 되어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의 율을 징계시킬 수 없으니 이 두 사람들을 모두 율에 따라 처치해야 되겠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르기를 군류로 논하면 다섯 사람이 모두 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사 한 사람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두껀데 각인들이 기계를 내어 용기를 널치면 시석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보다 배나 잘 싸운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스스로 죄가 무거운 것을 알아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허숙만이 현재 직사례 때문에 뒤로 뒤처져서 전쟁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지 못한 죄의 실정을 따져보면 한 강탄을 전임하여 지키다가 적병이 당도하지 않았는데 먼저 무너진 것인데 이것으로 논한다면 비록 전에 공을 세워 스스로 충성을 바치라는 전교가 있었다고는 하나 돌아볼 것도 없이 이 다섯 사람 모두 중벌로 처치해야 합니다. 이때를 당하여 군류를 무겁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전진에 쓰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감히 여쭙니다. 아니 허숙만 군르에 따라 처치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1일 기회 네번째 기사 정곤수를 진주사에 심우승을 진주사 서장관에 이상기를 사원부지평에 연방을 성균관 직강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2일 기회 다섯번째 기사 여동 총병관 양소훈이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본국이 본 뒤 중순을 바치다가 이 외누의 잔악을 입었으니 우리가 길러주는 인자함을 진실로 그만두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자의 명으로 각별히 군사를 파견하였다가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지금 군사를 입고 돌아왔으나 어떻게 끝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배신의 간청을 받으니 군 공을 즉시 세우지 못한 데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주의 군사는 이미 선발을 거쳤는데 어찌 이토록 지체될 줄 생각했겠습니까? 몹시 안쓰럽습니다. 또 기한을 독촉하여 달려가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진병할 때 전문에 의하면 세자가 이미 정병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어찌해 보이는 것이 없으며 순리를 거스르고 영리를 따르는 자들이 대거 평양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위엄은 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국왕은 고국의 본광을 생각하여 가볍게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돌보는 정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300명의 적병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어찌 이와 같이 숨기기를 권장합니까? 그렇지만 어제의 거조가 있었기 때문에 안주 서쪽은 적병으로 가볍게 돌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천, 대정, 두 강만 신중히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화, 기, 술을 모두 일제히 조발하여 바람이 높고 흙이 굳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대들을 위하여 소속된 국토를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 군량과 말, 먹이 등의 물자를 속기 예비하게 하여 기다리십시오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회제하기를 당직이 나라를 잃고 서쪽으로 파천하여 곤피비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적군은 뒤에 있고 본광은 벌써 다 잃었으니 아침 저녁으로 목숨을 빚는 계책을 천조에 화소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이 일은 누구의 집에 관계되는 것이며 화는 누가 감당한 것이기에 감히 스스로 힘을 다하지 않고 부모의 나라에 걱정을 끼치겠습니까 지금 보내온 자문에 진솔한 것을 살펴보니 부끄러움이 진실로 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의 몇몇 항목은 정리에 가깝지 않은 것이기에 괴로운 말을 늘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이 폐방에 이르러 군민의 부모 형제가 그들에게 죽었고 처첩이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였으며 집이 불타고 노을약질을 당하였으니 적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인정해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곧바로 그들의 고개를 씻고 싶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참병이 와서 구원할 함을 보고 보복할 마음이 있게 되었으니 칼을 뽑아 분발의 생각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슬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따라 대거 평양으로 돌아간 자가 없었으면 하늘의 태양을 두고 명세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 적에게 함락당할 때 병기를 잃은 것이 매우 많았는데 전투에 임할 때 적들이 본국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한두 번 발사한 것 때문에 대군이 놀라 의아함을 불러 일으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어지러운 때는 길을 떠도는 말이 와전되어 의혹되기 쉽습니다. 전일 조 부업 총병의 군중의 한 작은 군용이 적에게 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직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배신 좌의정 윤누스를 차출하여 군전에 나아가 간절한 말로 개선하에 의혹을 풀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찌 이 말이 다시 퍼져서 소방에 비방을 남기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300명의 적병을 죽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때 폐방의 하찮은 통사로서 성중에 들어갔던 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천병이 향하는 것에 이미 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당직은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깊일고 이와 같이 안타고 억지로 조사하여 그 공을 없앨 것이 뭐 있겠습니까 천조에서 인자함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줄 때는 애초에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외람되이 권장하고 또 무엇 때문에 숨겨 불충한 죄를 거듭하겠습니까 세자에게 앞의 자문에서 가처 말한 대로 이미 국사를 권서하도록 하고 관계로 가서 보존하게 한 것은 실상 아비와 자식이 나누어 거주하면서 한 것을 보존하여 다행히 통서의 연장을 바라고자 했어입니다. 소방의 정상이 역시 서글픕니다. 강계는 한보등에 궁벽하게 있어 원근을 호령하여 부를 방도가 없기에 이미 지난 7월 모임에 강계로부터 강원도 이천현으로 옮겨 각도의 사민을 불러 모았습니다. 뜻밖의 적이 현계로 뒤따라 진입하였으므로 이달 2일 도내 성천부로 옮겨 머물면서 처음으로 원임 순변사 2일에게 강원, 황해, 경기 등도의 군사 1천명을 그느리에 오게 하여 이빈 등과 합세하게 하였으니 천병이 정병을 보지 못한 것은 진실로 그러한 연유에서인 것입니다. 근자의 원래 평양에 있던 적이 모두 서쪽으로 나와 순환현에서 심리제이 되는 곳까지 핍박해왔기에 절도사 이빈이 극력 차단하여 막았습니다. 또 이달 13일에는 성에 육박하여 혈전을 벌여 사살한 적이 미흥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일을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3일 경자 첫 번째 개사 남방 소식을 오랫동안 모르게 되자 상의 조헌, 김면, 정인홍 등이 있는 곳에 하여하여 탐문에서 아래게 하고 이나여 표창하여다 비변사에 함원하기를 어떤 사람을 찾을 하고 어떤 길을 경유하여야 도달하겠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최원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전통하게 하였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3일 경자 두 번째 개사 이때 일기가 차츰 추워지자 상의 양피의 세 건을 사서 감싸 경사 및 도원수에게 보내었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3일 경자 세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동궁의 행주에서 보내온 권진과 황신의 서장을 보건대 가평에서의 패배는 싸우지도 않고 서절로 묻는 주인 것이어서 매우 놀랍습니다. 의당 한 장수를 효수하여 군율을 진작시켜야 하겠습니다만 바야흐로 적과 대치하여 있으면서 먼저 대장을 베는 것은 사이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선찰의 뜻은 반드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경 변응성은 우선 백의 종군시키고 그 나머지 이의 최몽성 박기백은 장계에 따라 결정하고 고원백은 본드로아이금 치고하게 하소서 성명은 한창 군사를 모집하여 거사를 꾀하는 까닭에 이미 여주 목사에 제수하였으니 지금 교차하기 어렵습니다. 박기백은 조방장에 자정하여 민망을 따르셔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3일 경자 네번째 기사 사간 2, 이윤징이 아래였다. 소신이 어제 명을 받들고 강을 건너서 동총병에게 정문하였습니다. 소신이 고호하기를 외제기 전일 명군이 진격하여 도벌한 뒤로부터 감히 멋대로 출립하지 못하다가 이내 10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올라가 안정에 가까이 접근하려 했지만 제의장이 차단하여 막고 출살하였으므로 방금 막 돌아갔다. 평양의 서쪽 사면 등지에도 안정 북쪽으로 나가는 한 갈래길이 있고 또 함경들을 나누어 침략한 적이 이미 삼수 갑산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양덕 맹산 등지는 북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니 만일 두 군데의 적이 아군의 뒤로 돌아 나온다면 본도에 남아있는 약간의 주현도 앞으로 괴열될 것이다. 노이아께서는 이 애타는 절박한 뜻을 상사의 신도하여 현재 보유한 4, 5천명의 군 나를 속기 발해서 때맞춰 구원하기를 삼가 바란다 하니 답하기를 남병 600명이 오늘 협경에 나와 주둔하였는데 뒤따라서 계속하여 당도할 것이다. 먼저 함경도의 위적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평양의 적은 곧 대적이니 먼저 평양의 적을 제거하면 북쪽의 적은 저절로 기운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버리고 저쪽을 먼저 할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총병이 저쪽의 적은 우리 군대가 오는 것을 모르니 외의 총통과 화포 따위의 제구를 많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난리한 모습이었는데 착용한 건과 신이 요동이나 북경 사람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낙유격이라는 자가 거느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무게 88건의 궤도를 잘 쓰고 힘은 800건을 드는 까닭에 낙천건이라 호칭한답니다. 남병이 강을 건널 때에는 신은 미쳐보지 못하였으나 하인들이 보았는데 모두 배에 오르려 하지 않고 단지 소지했던 물건만 배 안에 넣고는 헤엄을 쳐서 건넜으며 어떤 이는 소지했던 물건을 풀지도 않고 휴대한 채로 헤엄을 치는 자도 있었는데 매우 쉽게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3일 경차 다섯 번째 기사 신점에게 전개하였다. 박동원이 노물을 찾는 이로 강원도로 간다. 그러니 그에게 소모하는 수임을 맡겨 인민들을 무게하라.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4일 신척 첫 번째 기사 유격 장군 장기공이 의순관에 있는데 병이 났으므로 상위 조화상 연두수를 씻겨 무난하게 하였다. 유격이 만나기를 피하고 이어 여관을 불러 말하였다. 전에는 하늘이 순조롭게 독지 않은 탓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부끄럽게 여깁니다. 반드시 날래고 건장한 병마로 받고 이를 만전하게 해야 진격하여 섬멸할 수 있습니다. 군사의 출동 시기에 대하여는 병가의 일인데 어떻게 미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이하가 개진병 2,400명과 남군 포수 600명, 본진의 3,000명 등 모두 6,000 병마를 거느리고 즉시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4일 신척 두 번째 기사 공조판사 한 응인이 아렸다. 신이 두 강을 건너 적강 언덕에 이르자 수수, 나선이 모두 저편에 있으면서 때맞춰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었고 야, 불스가 배를 타고 당도하여 신에게 제상은 강을 건널 필요가 없으니 이역관 한 사람만 정문을 싹 가지고 가라 하였습니다. 이는 동총병이 전에 신이 왔을 때 수답하기가 어려웠음을 알리고 이역관만 오도록 지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역관 주 안인에게 먼저 총병이 있는 곳에 가서 배신이 대면하여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을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였더니 총병이 밀어서 건너오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신이 막 성명을 통하려는 즈음 마침 16여기 적의 수급을 바친 우리나라의 장사에게 상을 줄 은양을 싸 가지고 왔는데 그는 흠차 장관이기 때문에 총병이 심리길을 출령하여 하면서 신에게는 우선 물러가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신이 야차에 있으면서 서일관을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정문에 적힌 사실을 상세하고 간절히 진술한 다음 곁에서 찬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관이 뒤어오는 남병이 아마도 사내 지방에 당도했을 것이니 열흘만 지나 모두 당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600명으로는 먼저 출발할 수 없으며 더구나 적은 숫자의 보군으로는 억수진 적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동냐가 사정을 자세히 알고 따르려 하나 자기 마음대로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사의 보고하여 결정할 수는 있으니 내가 힘을 쓰겠다 하였습니다. 점심때 총병이 우사로 돌아왔는데 즉시 서로 만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총병이 신에게 전자의 그대들이 간청으로 인하여 천시와 지리를 따지지 않고 경솔이 진병하였다가 마침내 패하여 돌아왔다. 지금 두 번째의 거사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만전의 계책을 세워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고하기를 접전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군과 합세하여 협력하여 한편으로는 적세를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세한 적을 섭격하여 대군이 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하니 총병이 판서가 하는 말은 과연 간절하고 측은 하지만 그 권한은 상사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감히 멋대로 하겠는가 또 지금 파발의 보고를 보건대 적세가 매우 급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형편을 보아 저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고하기를 전일 노의학께서 적이 안정에 도항도 하면 즉시 발병하여 진격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적도가 날마다 멋대로 나와 벌써 안정을 핍박하고 있다 하니 총병이 남병이 아마 이미 사내관을 지났을 것이니 새로 조발한 유진의 병마와 함께 동시에 진군하며 당연히 평양의 적은 속탕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고하기를 배신은 철저히 베풀어주는 정의를 받았고 또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더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군대의 숫자가 얼마이며 어떤 장관이 오는지를 모르겠다 하니 총병이 양야 조야 및 영원 개원 대동지방의 여러 장관이 모두 강을 건널 것이며 나도 따라갈 것이다. 병마의 숫자는 거의 10만에 이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고하기를 병안도는 전체가 탕폐한 나머지 군량과 말먹이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창 징수하여 거두어 모아서 5,6천명의 병마가 15일동안 지낼 양생은 지급할 수 있다. 이 숫자를 넘으면 아마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니 총병이 웃으면서 병은 선성을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10만이라 일컫는 것이다. 실제 숫자는 임시하에 증감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고하기를 오늘 배신이 온 것은 전적으로 먼저 600명의 남병을 출발시켜 눈앞에 위급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노이아께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명하니 속기 상사에 보고하여 조조하기를 기다리겠다 하니 총병이 즉시 천문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시록 29관 선조 25년 8월 15일 예민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도원수 김 명원의 장기를 보건대 구성부사 윤승길은 홀로 관구를 벗어나여 편안히 독려하지 않은 채 군사를 뽑고 양식을 운반하여 국사의 마음을 다하였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별히 주인과를 제수하여 열읍이 감동하게 하여 본받게 하소서 태천형감 김호수는 전에 이미 죄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군사 뽑는 일을 덮어두고 거짓으로 전말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해에 대한 문서도 대략 모두 이와 같다고 하니 잡아다가 출국하여 정주하소서 안악의 율생 김여이용은 적에게 빌부터 곡진이 인도한 데 대하여 다시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즉시 머리를 베어 효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상이 여권을 파견하여 중국에서 많은 양의 모카를 사들여와 서 미리 유일을 만들어 두었다가 공이 있는 장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지평 구성이 아래였다. 소신이 어제 낙참장을 문안하기 위하여 협강에 나아가 고하기를 평양의 외적은 이달 8, 9일 이후부터 서쪽으로 향하려는 계책을 펴면서 본국의 병마를 계속 마구 시살하고 있다. 함경, 황의 두도에 있는 적들도 장차 합세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의 기회를 잃고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들이 추격하여 올 듯하다. 그런데 두 노이아는 수 하위에 있는 남병 600명은 모두 칼을 잘 쓰는 용명한 무사들이다. 비록 1천명이 못 되더라도 승리를 쟁취하기에는 충분하다. 노이아께서는 그들을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너서 본국의 군마들과 함께 성운이 되고 또 기운이 떨어진 적을 쳐서 두려워 끓이게 만들면 그들의 근거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외적이 반드시 멋대로 성을 나와서 서로를 향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니 참장이 답하기를 용병하는 도우는 천시와 지리를 얻는 것이 귀함으로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이다. 전일 조우야가 갔을 때 시세를 헤아려 살피지 않고 경솔히 진군하여다가 잘못된 것이니 반드시 만전의 개척을 마련하여 거사해야 될 것이다. 대병은 이달 금은깨나 이달 초에는 반드시 강가에 당도할 것이니 나도 동시에 강을 건널 것이다. 또 제의장들이 건너리는 군사들은 바닷길을 경류해와서 수륙으로 함께 진경하여 기필고 이 외적을 섬멸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다. 우리와 함께 일할 그대 나라 장관들은 지려가 있는 사람을 골라 미리 정하여 대기시키도록 하라 하고 잇따라 역관을 불러 귀에 대고 말하기를 너희 나라 사람 중에 외적에게 순종하는 자가 많다니 우리들이 전진할 때 너희 나라에서는 미리 첩자를 차출하여 중국에서 강서와 철강에서 일찍이 외병 수십만을 겪었던 군사를 조발하여 낙장군을 장수로 삼아 온다. 너희들은 당연히 욕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바쳐 즉시 스스로 빠져나와 외노와 함께 모두 어육이 되지 말라는 것으로 달래야 모두 도망쳐 오게 하라. 그런 다음 너희 나라 군대로 하여금 성에 접근하여 도전하게 해서 외적이 성에서 나오도록 함으로써 일전에 박멸해야 한다. 또 적병을 좌우에 매복시키고 약점을 보이다가 협공하여 승리를 취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계이다. 말먹이와 군량을 많이 저축하여 군사를 일으킴에 있어 모자라는 물품이 없게 하라. 지금은 자주 와서 군사를 청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러 29관 선조 25년 8월 16일 개명 첫 번째 사회 외적이 쳐들어오자 도망했던 주인득이 황해도 관찰사였는데 갑작스레 외적이 쳐들어오자 해주 앞바다의 작은 섬으로 도망쳐 들어갔다가 이때 이르러 육지에 나와서 외적의 실정을 치게 하였는데 앞으로 해주를 수복하겠다는 말이 있었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황해감사가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법 호령을 행하더니 적봉이 핍박하여 우자 잠시 피하에 도망갔었다. 지금 장계를 보건대 이미 해주의 수복을 꾀하는 뜻이 있다. 감사는 채찍했더라도 순찰사는 그대로 삶는 것이 무방하겠다. 선조실러 29관 선조 25년 8월 16일 개명 두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르기를 곽재우가 행한 일을 보면 방 위의 사람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의병을 일으켜서 길을 막고 죽인 외적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공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픈의 관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러 29관 선조 25년 8월 16일 개명 세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르기를 군공의 보호사항은 오직 관직으로 용동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병화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외 칸공에 대하여 일찍이 제때 거행하여야 합니다만 관직에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직을 거듭 지수하면 정체방해됨이 있으니 부득이 규정 외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녹봉은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명예는 귀한 것이니 그 가운데 무과 출신으로서 육품에 오르지 못한 자를 그 공에 따라 모두 육품에 오려준다면 우리는 셀만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도 군공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 주부 60명, 판관 30명, 참정 20명, 부정 15명, 정 5명, 부장, 수문장 각 50명을 가설하소서 또 현임 수령들도 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을 천전하면 그들의 방비, 그곳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고 천전시키지 아니하면 상은 그 시기를 넘기지 않고 주의한다는 뜻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개미년의 예의에 의하여 경직으로 올려 제수하고 겸대하게 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6일 개미어 온대반적이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평양 서유 남복흥은 허터져 달아난 병사를 불러 모아서 다수의 외적을 참살하고 마피를 약탈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평양의 외적을 아직 탕평하지 못하였으니 우위를 기다려서 상을 논하리라 여겼으나 지금 그곳 백성들의 뜻을 듣건대 서운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공을 오래도록 논하지 아니하면 아끼는 뜻이 있는 듯하여 미안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당상으로 가자고 답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6일 개미어 다섯 번째 개선 비변사가 아래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래에 제의장이 한결같이 퇴폐만을 거듭하였습니다. 작은 성첩이 있다 하더라도 몇 명씩 떼지어 단위는 보잘것없는 적과 싸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항포에서 외적과 만나 비로소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전후공을 보고한 것 중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별도로 논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래는 대로 하라. 이순신은 전혀 이 일로 가자 하였으나 개품이 없었으니 조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6일 개미어 여섯 번째 개선 비변사가 아래였다. 이순신은 이순신의 개보를 보건대 각 거울 목장의 말을 몰아다가 잘 길들여서 육전에 쓰게 하되 본 거울의 간목감과 함께 술을 헤아려서 각 장사들에게 한필씩 주고 일일이 장부에 적어두었다가 성공을 기다려 영구히 지급하자고 하였습니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6일 개미어 일곱 번째 기사, 전라수사 이순신을 자헌으로 가자 하고 흥양현감 배흥립, 광양현감 어영담을 통정으로 올리고 녹도만오 정운, 사량참사 김완을 절충으로 올리고 나간군수 신호를 겸 내자시 정으로 보성군수 김득광을 겸 내임시 정으로 우후 이몽구 점첨사 이응화 등을 훈련원 첨정으로 이기남을 훈련원 판관, 김인영 등 3인을 훈련원 주부 변존석 등 14인을 부장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항포의 전공에 대한 상의였다. 구성부사 윤승길, 평양 서윤, 남복흥을 통정으로 올리고 지뢰현감 김호를 겸 선공감 판관으로 직산현감 박의를 겸 의영고 의영으로 삼았다. 자헌대부를 받으셨구나.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6일 개미어 여덟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라 유격심, 유경이 한응인을 보고 진주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길 떠날 차별을 끝냈으니 그대로 사은사로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한이 선교하기라 내일 차관을 접해 한 뒤에 결정하겠다 하였다. 선조시록 29권, 선조 25년 8월 17일 값진 첫 번째 기사 신유격과 낭비어 등 사민이 황자가 하사한 은양을 가지고 왔다. 대가가 의주의 소문 밖에 나가서 지영하고 용만관 대청 앞으로 누워서 사베리를 행하였다. 여가 끝나자 막차에 나가 옷을 바꿔 입고 접견하였다. 상이 치사하여 말하기를 황은이 망극합니다. 하니 신유격이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귀국이 지성으로 사대한 까닭에 병마 70만을 이미 조발하게 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곧 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먼저 온 6, 7천으로도 이 외적을 초멸할 수 있소이다. 그러나 지체한다면 대군이 모인다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신유격이 말하기를 오는 20일에 직접 평양에 가서 외적의 형편을 탐지해 본 뒤에 고사하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빨리 진격하여 외적을 토발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청하자 신유격이 말하기를 귀국은 예의의 나라인지라 병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강창하는 것입니다. 대제 용병의 도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요동의 군대는 전투를 치른 뒤라 궁전의 유실이 많아서 이제 한창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오늘의 청은 전성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하여금 천병이 와서 구원함을 알게 하여 그들이 감히 서쪽으로 향할 계책을 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왕 참장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상을 잘 알고 있소이다. 노야는 만나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다 유격이 말하기를 용병의 도는 위로는 천문을 살피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를 살펴야 합니다. 전일의 싸움에서는 이를 살피지 않았다 패배한 것입니다. 황상의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진노하였습니다. 군사 70만을 일으킨 것은 귀국을 회복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일본의 소구를 탕복하고자 함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는 이미 성지를 받들었으니 속히 나아가 초멸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남군 3천명은 이미 사내관 밖으로 나왔으니 곧 강을 건널 것입니다. 대적 군대의 행진은 급하면 70리 늦으면 50리가 바로 용병하는 방법입니다. 상이 말하기를 사유격은 많은 외적을 주겠으나 우리나라가 불행하여 끝내 전사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외적은 여위를 두려워하여 감히 성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민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것은 모두 이 황은 때문에 이 황은 요이다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내가 밤에도 잠자지 않고 달려온 것은 오로지 귀국을 위해서입니다. 외적을 소통하고 구강을 구도로 돌려보낸 뒤에야 비로소 나의 일이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자 각각 자리에 나아가서 달에 행하기를 청하였다. 달에를 끝낸 후 유격이 언양을 저울로 달자고 하니 상이 여권을 시켜 말려하여 말하기를 대인이 친히 가져왔고 구강의 친히 받았으니 저울로 달 필요가 없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그렇더라도 저울로 달아본 뒤에야 받아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사체가 거북합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예를 파한 뒤에 요동의 관음과 귀국의 호부 공부로 하이금 안동하여 달도록 함이 좋을까 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종류와 사직을 지키지 못하여 열 예를 행하지 못하겠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난리를 만난 후에 어찌 예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진주사를 다시 보내지 않더라도 대군이 저절로 출정하겠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석상서가 이미 조발하였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사식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상이 예물 단자를 새 장수에게 보내고 말하기를 난리 중에 다른 물건은 없고 단지 토산물을 보내게 되어 황공성스럽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단자는 받을 수 있지만 예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조회하던 날 장 유격으로 하여금 이 뜻을 통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예물을 받을 수 없고 구관께서도 선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들고 감히 사양합니다. 하였다가 상이 세 번 청한 연휘의 이를 받았다. 상이 이 약관으로 하여금 다시 청병의 뜻을 구호하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하늘이 내려다보는데 우리들이 어찌 감히 소위하겠습니까? 하였다. 새 장수가 나가니 상이 대문 밭까지 나가 전송하였다.